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둘째 날 히치지 까오깍 컨트리클룹에 왔습니다. 그럼 라운딩을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목구멍 바람에 날아갔어요. 굉장히 세요. 둘째 날 저녁은 호카이도 명물 징기스칸을 먹으러 왔습니다. 얌고기를 징기스칸이라 부르는 줄 알았는데 돼지고기 뭐 소고기 이런게 들어있어도 돼지고기 징기스칸 라고 불리는 요리 이름이라고 하네요. 몰랐어요. 호카이도 처음 왔을 때 기린맥주 비어홀에서 징기스칸 처음 먹어봤는데 냄새도 안나고 정말 맛있었거든요. 이번에는 90분 90분 타베호다이 노미호다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한 리필이죠? 네 맛있게 먹으러 보겠습니다. 아 술은 여기가 아사이 맥주랑 연계되어 있는거 같아요. 아사이 맥주, 하이본, 일본 사기케, 노프트드링크 전부, 롱이호다이 무쇠한 입니다. 90분 동안 그럼 90분 동안 순수한 식으로 먹으러 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야채왕후 무시 push 요리를 징기스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받은 청양고춧가루를 가져왔습니다. 막 뿌려서 스파시하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냄새도 안나고 맛있네요. 스스키노역 근접 요요테입니다. 음 아사이 흑맥주도 시키고 폭풍 흡입중입니다. 그루폰 쿠폰 사이트에 한사람이 2700원에 고퀄리티에 정말 맛있어요. 징기스칸을 배불리 먹고 몇년전부터 유행하는 호카이도에서 원래 여기는 술을 마시고 나서 일본 라멘을 먹고 속뿌리라고 해장을 하는데요. 몇년전부터 시메파페라고 파르페를 되게 많이 먹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 조사를 해서 여기 왔는데 시아와세파페노세카이의 리오쿠소 짜잔 메뉴 너무 이쁘네요. 처음 먹어보거든요. 일반 커피숍 파르페인지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르페 전문점입니다. 메뉴판도 너무 이뻐요. 이런 느낌 피스타치오 앤 망고 피스타치오 앤 망고 함밭슈리오 함밭슈리오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문한게 지금 나왔습니다 이런 느낌 술먹고 이런걸 먹는거 같아요 먹으면 속이 풀린거 같아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게 이름이 뭐지? 시아와세 노 레시피 스이토 스즈키 노점 바르페 전문점 잘먹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여름카페 밤의 바르페를 체험해보았는데요 술 먹고 역시 먹으니까 술도 먹겠는데 참 맛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